23,000원이면 우리 애들 쓰면서 개발할 수 있어 그쵸? 배나운 하자들 버리고 새로운 걸로 갑니다 우리 플로라 리리스를 주축으로 한번 갈게요 게임 만들어야 돼 최고 게임 이제 슈퍼 닌텐도 점유율 21% 넘었거든요 슈퍼 닌텐도를 대표할 만한 극한의 게임 하나 만들시다 지금 인기 제일 높은게 RPG 시뮬레이션 SRPG 그 다음에 액션 RPG 리듬 게임 체감 게임 카드 게임 이렇게 있거든 미연씨 가자고? 미연씨 만들었잖아 어제 또 미연씨야? 야 무슨 슈퍼 닌텐도 돼 지금 미연씨야 SRPG가 이제 턴제죠 턴제 액션 RPG 이스 턴제 RPG 턴제 RPG 턴제 RPG 뭐 슈퍼 로봇 슈퍼 로봇대전 가자고? 슈퍼 로봇대전은 별로 안 팔려요 여러분 매니아들만 사 드래곤 캐스트 하나 만들자고? 드래곤 캐스트 하나 만들까? RPG 턴제 RPG 한번 가자 그냥 턴제 RPG 한번 가고 판타지 연애 연애 턴제 RPG 재밌겠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근데 지금 고짜리가 판타지하고 연애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 가야돼 판타지 RPG 넘나 뻔한데 솔직히 하나 만들게요 원래 뻔한 게 승리하는 것이지 예산 증가 대폭 가고 야 돈 없어서 못 만들어 예산 증가로 하면 연구 중시로 하면 될라나? 연구 중시로 하면 겨우 됩니다 겨우 3000원 남고 이걸로 사활을 걸어야 돼 외주 하나도 못 쓰고 털리티 중시로 가서 예산 하나도 못 쓰고 갑니다 이거 잘 골라야 돼 RPG는 역시 세계관 5개 완성도 5개 참신함 2개 어... 친근 친근함 친근함 2개 귀여움 하나 어... 간단함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모바일 게임도 아닌데 참신함을 더 넣고 완성도랑 세계관을 하나씩 더 넣자 어때요? 간단 하나 넣을까? 야 무슨 RPG 리얼이야 판타지인데 판타지 RPG인데 어... 리얼은 아니지 왜냐면 약간 좀 SD 캐릭터로 가는 건데 간단함 적으면 검은 사막 골란다고? 하하하하하하 너무 어려우면 좀 그럴라나? 그럼 완성도랑 세계관을 하나씩 빼서 간단함하고 마니아를 하나 넣자 어때요? 귀여우면서 마니아들의 어... 그런 것도 좀 채워주면서 간단하게 까지 그 다음에 친근해서 일반 유저들도 할 수 있고 찬신함도 있고 세계관 완성도 너무 좀 조잡한 것 같긴 하지만 어... 그걸 만들 거예요 그 뭐죠? 다 웰메이드 작품을 만들 것이요 어... 기획은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 대박이신 분 시나리오 높으신 제일 높은 사람이 남산왕이 267 와 남산왕도 엄청 높네 플로라 릴리 어디 갔어? 어? 어디 갔... 아... 플로라 릴리 그거 지가 없어서 못하나? 남산왕으로 해야겠는데 그거 직업이 없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남산왕 있어서 남산왕씨가 갑니다 남산왕씨가 스토리 작가 이런 게 있어서 디렉터 이게 있어서 되는 건가봐 기획이 하려면 디렉터가 돼야 되니까 남산왕씨 디렉터로 가고요 남산왕씨 어저께 마지막으로 산 사람 아니야 완전 비싸더라 내용 판타지 RPG 정말 대박나야 됩니다 남산왕씨 그렇지 아 역시 능력지가 있으니까 최소 40은 가주자 미쳤다 재미 재미 열나있다 독창성의 재미 와 60 설마? 62 와 장난 아닌데요? 재미에 점념한다 이번 작품은 재미에 점념하는 작품 게임이 뭡니까? 재미 쓸라고 하는 거 아니야 기본이 재미지 오락이잖아 오락 야 재미 벌써 100이야 재미 벌써 100이야 그래픽이랑 사운드만 잘 나오면 되겠어 열을 한번 가자고? 열을 언제 써줘야 되나? 그래픽할 때 써줘야 되나? 사운드할 때는 너무 마지막이라 안 되겠지? 그래픽하고 나서 바로 열혈을 써줍시다 그래픽 공주인이 135 플로라 릴리가 224 딱 쓰고 열혈을 갑니다 팍팍 오를 때 플로라 릴리 어? 이게 조금 뭐야?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라뇨? 200인데요? 능력치가? 왜 이래? 사기다 했어 야 이력서 사기 아니야 이거? 위조 아니냐고 위조이력서 야 왜 이래? 안 맞는다고 얘랑? 그런 게 어디서 까라면 까야 특집으로 달아줬는데 이거 아 큰일 났네 지금 우리 잡지사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작품인데 그래픽이 32라뇨 일단 제가 부스터 해 열혈 부스터 이거 누구한테 쓸까? 아 이거 플로라 릴리한테 쓰면 안 되겠지? 능농지 미쳤는데? 한 번 더 써봐 플로라 릴리 한 번 더 다음 개발 포인트가 나올 때 사원 두 명이 불을 뿜습니다 된 거야? 된 거야? 두 명이면 된 건가? 저 사람이 써서 이제 다음 캐릭터 두 명이 불을 뿜는데 된 건? 된 건가? 뭐야? 버그 왜 이렇게 많지? 버그 불을 뿜하지? 실패한 것도 아닌데 버그가? 와 재미 진짜 재밌는데 정말 아쉽다 그래픽이 80이네 극한의 재미인데 이거 사운드 간다 사운드 사운드에서 완성시키면 돼 야 남사랑은 사운드도 쩌네 163 어? 청강상인도 163인데 남사랑 미쳤네 이거 왜 주줄까? 아 돈이 없었구나 남사랑 가자 남사랑이 기획의 사운드까지 담당한 거야 어? 그렇지 오 좋아 아 얘 왜 이렇게 잘하냐 얘 남사랑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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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와 재미 200입니다 야 광고 아 광고 때릴 돈이 없어 와 재미 정말 재미 200이야 광고 뭐라고 때려대는 거 아니냐? 3천원짜리 광고 때리지 길거리 길거리 광고 아 올라간다 중년층 4명 지나가는 중년 아저씨 4명 호객행위 했습니다 사운드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근데 버그만 봐보면 돼 사운드 왜 별로 안올랐네 사운드 왜 이렇게 안올랐죠? 마지막 사운드 작업하기 전에도 원래 좀 올라와야 되는데 돈 없습니다 이번에 성공해야 돼요 자 게임 이름 뭘로 하고 SRPG 판타지인데 극한의 재미입니다 재미 독창성 그래픽 앞쪽 사운드가 좀 떨어져 극한의 재미있는 게임 드래곤 판타지 뻔한 이름만 파이널 퀘스트 되라 그래픽 독창성 재미가 있는 그건 온라인 게임이잖아 히토미 점 라 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배분성 채집차게 고마워요 테일즈 테일즈 풍세기전 짱세기전 짱세기전 싸운다 짱세기전 짱세기전이 턴제잖아 그치? 한국 작품으로 갑시다 사운드는 좀 구려 닌텐도라서 짱세기전으로 가자 아 오랜만에 본 걸작 꼭 사자 두번 사자 998 취향타지만 샀습니다 아 전당 등록됐어 아 사운드가 아쉽다 사운드가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속편도 만들 수 있구요 얼마나 팔리나요 자 첫주에 초인기 잡지에 바로 등록됐구요 첫주에 미쳤다 미쳤어 지금 돈 들어왔거든 바로 간거 때려주세요 자전자 랩핑 자 첫주 첫주 판매량 중요하거든요 와 69만장 1등 됐습니다 69만장이요 됐어요 됐습니다 수주 하나하나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와 둘째주 140만장 사장님 놀리지마 바로 속평 가자고 이거 애들 좀 교육 좀 시키라고 와 200만장 바로 넘었어요 이거 지금 광고해도 소용이 있나 지금 추가로 광고해도 소용이 있을까 달표명 광고하자고 이거 너무 비쌍데 달표명 광고 한번 해볼게 지금 만약에 떨어지고 있잖아 달표명 광고에도 연락 비싼건데 만약 했을 때 다음주에 넘으면 효과가 있는 거야 달표명 광고합니다 와 지명도 엄청 오르네 자 자 300만장 넘겠는데 소주 상관없어 중간에 광고하는거는 역시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냥 펜만 늘리는거야 매드게임 타이콘을 때 딱 낼때 광고하면 부스터 효과가 있는데 그건 아니네 그쵸? 극심한 손해 9만원 날림 그냥 광고 고정펜 늘리는거야 그래도 펜이 늘었으니까 300만원 와 대박 갑니다 자 바로 속병 갈게요 짱세기전 이번엔 예산 또 증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방향성 그 느낌 그대로 갈까요? 대박 났는데 이번에 부스터 좀 쓰면서 가면 교육좀 하고 가자고? 아 그럴까? 그래 교육 교육해서 가자 애들 너무 계속 떨리고 있어 근데 교육도 돈 드는디? 우리 아부파라 국왕도 교육하면 아부파라 국왕 스탯이 초라하다 이제 그래도 얘 디렉터 5라서 역시 애니 감상이 짱 아닙니까? 뭐야 이거? 뭐야 해외여행 뭐야 이거 이런것도 생겼어? 국내 여행 해외여행 어? 돈 드럽게 많이 드네 근데 집에 한번 갔다 오자고? 이거 누르면 얼마나 오르나 한번 볼까? 해외여행 연수 한번 가자 야 얼마 안올라 내용 빌딩건축술 발견 빌딩건축이 뭐야? 야 애니 감상이 짱이야 애니 감상 싸고 700원이에요 봐봐 엄청 올라 애니가 애니 감상 700원에 이거 체력의 한 정화를 한도 내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거잖아 그쵸? 애니가 가성비 완전 짱 아닙니까? 체력을 멋지게 집에 갔다하면 체력 차는거고 아니면 부스터 해줘도 되고 닭가스 먹어줘도 되고 아 우리 미스터 엑스도 애니 감상 좀 시켜줘야지 와 큰일이 많이 오르네 릴리 레벡 해주자고 레벡부터 해야 되나 이거? 레벡 하고 그 다음에 능력치 올려주는건가? 딴사람 사자고? 얘 체력 좋은데 왜? 레버버프트 하시다 레버버프트 릴리 릴리 슈퍼에커? 와 뭐야 아아 망했어 클리 안떴어 돈만 올랐어 아 이거 똥망인데 장난? 아 이렇게 시비가 떠야되는데 최하가 떴어 릴리 좀 이상한데 얘 뭔가 이상하게 짝퉁같애 어 15 그래 와 연봉 혼자서 지금 얼마나 40 와 능력치 프로그래밍 400이에요 상한 레벨에 올랐어 그러면 이 슈퍼헤커를 아이템을 써가지고 전직을 시키면 얘를 전직을 시키면 스토리 작가가 처음이잖아 그럼 능력치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대신 스토리 작가를 하면은 스토리 저기 디렉트를 할 수 있는건가?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린 다음에 하면은 손해 아니에요? 전직을 왜 하는거야 전직을 왜 하는거야 슈퍼헤커가 제일 좋은거야 전직할 필요없어 그냥 올만냅할라고 하드 하드 만들려면 하드 게임기 만들려면 온만냅해야되니까 전직을 해야되는거고 슈퍼헤커는 특수직업이라 그냥 제일 좋다고 그러면은 전직 아이템 쓸만한 애는 이런애들을 양이슬씨를 어차피 능력치가 낮잖아 얘를 만약에 다 마땅시키면은 하드 만들 수 있어요? 양이슬씨? 근데 얘는 체력이 적잖아 체력 높은대로 하는게 낫지 그러면은 우리가 체력 높은 애 중에 아부파라 구강 아니면 미스터 엑스 얘를 전직을 시켜줘야겠네 지금 프로그래머 5잖아 이거를 눌러가지고 프로그래머 5 말고 디자이너나 사운드작가 디렉터를 골라서 다시 5 찍어주고 다음에 또 전직해서 사운드작가 5 찍어주고 디자이너 전직해서 5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그러면은 하드 기술자 되는거야? 이거 완전 돈 많이 드네 그런거구나 교육 우리 릴리씨 교육까지 시켜볼까요? 대학 수업 대학 얼마 안오르네 대학 수업 우리 릴리씨 교육까지 시켜볼까요? 우리 릴리씨 애니메이션 보나? 아 올라 그래도 올라 내용 수영복 신발견 애니감상 짱인데 슈퍼 능력업 와 완전 이만한 이득이 있습니까? 애니메이션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영복을 배웠어 이제 수영복 관련된 게임 만들 수 있는거야?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나? 500 기하 프로그래밍 계속 올라 이렇게? 사기 아니에요? 박카스 매기고 올리고 박카스 매기고 올리고 박카스 매기고 올리고 들으면 되는거 아냐? 돈만 있으면 올릴 수 있는거 아냐? 안오를때까지 한번 해보자 장르 발견할 때까지? 아 다른거 올려야 장르를 발견하는건가? 능력치 많이 올라서 좋은데? 오를때까지 하자 오를때까지 7번 밖에 안하니까 10번해도 7,000원 밖에 안돼 미쳤다 미쳤어 5,4,3,2 아 이제 안오른다 이제 안올라 위에꺼 안올라 비싼거 해야되나? 국내여행 국내여행 한번씩 죄송합니다 아 체력 아 죄송합니다 체력이 다있네요 우리 남사랑씨 남사랑씨 애니감상 갑시다 남사랑씨 우리 레벨을 뺐나? 개발좀 하자고 능력치좀 업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려면 애니메이션 다 봐야됩니다 유명한 명작 이거는 꼭 봐야한다 그런 애니메이션 꼭 다 봐야돼 엄청 잘오르잖아 봐봐 게이드가 아닙니까? 애들이 체력이 없거든? 다 한번씩 퇴근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자고? 어 그래야됩니다 일단 교육 다 시켜봐야 애니메이션으로 700원씩 10번 시키면 7000원씩이니까 다 시켜도 7만원밖에 안돼 10명 시켜도 체력이 다할때까지 하고 퇴근하고 와라 피곤하면 다 퇴근할거 아니야 오늘 일도 없는데 12월이잖아 10년부터 가면 되지 새로 다쓰 그 다음에 남산왕은 됐고 미스터엑스 미스터엑스는 얘는 어차피 전직만 할거라서 레벨업만 시켜주면 되니까 능력치는 올릴 필요 없지 그냥 일말하는 녀석이야 나중에 하드 만들때 쓸라고 아웃파라 구강 구강은 올려놓을까? 출근해서 애니메이션 열나게 보다가 퇴근해야돼 피곤해서 슈퍼 능력원 아침에 출근해서 일기 다 보고 하는거 어떤 애니메이션 일기를 다 보고 퇴근하는거지 아이고 벌써 체력이 공주인 공주인 아 이런 애다 능력치 왜이렇게 낮냐 135가 뭐야 제일 높은게 이런 데 써야됩니까? 아마 300, 400이 있는데? 버리자고? 그럴까? 근데 이런 거 높여놓으면 애들 그냥 게임 개발할 때도 꽁짝꽁짝 일하잖아 그때도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맡겨서 일하는 거 말고 맵프로 맵프로 올라갈 때 있잖아 그때도 이거 높으면 올라갈 거 아냐 마니 전체적으로 스탯을 다 올려놓는 게 맞지 대박 작품 만들라 공진도 다 했고 좀 오래 걸린다는데 비싼 걸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나? 와 개비싸네 진짜 해외여행은 좀 아니다 25,000원이면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25,000원이면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 애들 다 레범만 시키고 그 뭐지? 다 퇴근 한 번 시킨 다음에 대박 만들어서 야 이런 애들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쵸? 얘네들도 이제 높은 게 아니야 키울 필요가 없어 생각해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까 헐리우드 가가지고 이런 애들 아까 300, 400애들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뽑아도 되잖아 그쵸? 이슬씨는 이제 다음에 바꿀 거예요 성강상시 이번에 써야 돼 사운드 사운드 얘는 한 번 쓸 거야 신장 어 이제 퇴근하고 청강상 마지막으로 쓰고 짱세기 전 2탄 가죠 퇴근을 근데 언제 하나 얘네들 퇴근하는 걸 봐야 되는데 리셋이 대장 메이커라고? 뭐 나가서 혼자 스튜디오 만들어 잘하시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인재야 퇴근을 하세요 내용 수용복 발견 다 퇴근하네 알아서 퇴근하네 피곤하니까 얘네들 오면 그 다음에 만들게요 어? 대상이야? 야 우리 대상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짱세기 전? 320만장인데 평가도 좋았고 자 올해의 그래픽상은 덴마블의 핵맨 저번에 탔잖아 음악상 사운드상은 피엔지의 배나온 하자들 크... 사운드 별로 안 되지 않았나? 사운드 망했잖아 이거 근데 탔네 준 그랑프리 아아아아아아 이거 우리 그랑프리 받아야되는데 아아 고디받아야되 2등 탔네 2등 에이 300만장 팔았는데 300만장 가지고는 안되나보네 똥게임상은 겟마블의 바주카칩 자 영광 1등은 또 넥손 어 원디소프트의 화가의 길 화가의 길 저번에 똥상 받은 상 재작년에 똥상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완전 랜덤이네 이거 이거 게임 발전 대상 이거 위상이 왜이래 이거 아 재작년 작년에 똥상 받았잖아 부작이네 이거 똥작 재평가 당했다고? 그런건가? 애들 최근했나요? 짱색이전 330만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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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체력 괜찮겠지? 볼까? 체력 괜찮은지? 어 체력 와 다 찼네 갑니다 속변 바로 갈게 짱색이전 2탄 가면 될라나? 음